서류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당신 추방이죠? 당신 어머님도 언제든지 재심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하던데? 나 아니라니까. 그래, 설사 그게 나라고 해도 나 아닌 걸로 만들어내는 게 일도 아니라는 거 잘 알잖아. 그건 나 관심 없고. 인태준. 잡을 카드 하나 정도는 만들어놨잖아. 그거 나한테 넘겨요. 나보고 너를 믿으라고? 야, 너 진짜 미친놈이구나. 어? 네가 나라면 네가 말한 개소리들이 다 사실이라면 더더욱 인태준이 마지막 살 길이다 싶지 않겠니? 미안한데 그 살 길 내가 이미 막아놨습니다. 인태준도 이거 알아? 아... 아... 아, 이 새끼... 내 멱살 좀 그만 좀 잡아라. 이 새끼들아. 아... 어... 아... 감사합니다.